연애가 중계 연애가 중계. 하석진. 연애 위혜의 노력? 지금은 맞다. 배우 하석진이 연애 포기에 접어들었다고 고백했다. 13일 방송된 KBS ETV 연애가 중계에서 하석진은 1년 전 연애가 중계에서 연애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쉽게 인연으로 연결되지 않더라고 고백했던 과거 발언에 대한 현재 생각을 전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느냐고 묻자 하석진은 지금은 약간 맞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연무가 하석진에 대해 연애 똥멍청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자 하석진은 있는 분이나 잘 간수하라고 전하고 싶다고 대구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 모두가 서툴다고 생각할 때 내 진면목을 보여주면 한국 대독일전처럼 반전이지 않겠나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